3회지마. 1979년생이며 키는 173이다. 시미켄의 뒤를 잇는 AV남 배우계의 본자로 추앙받고 있는 배우이다. 2018년에 AV계의 공장장이었던 시미켄이 결혼 이후 일이 줄어들면서 그의 빈자리까지 채우면서 유명세를 탔다. 동양인답지 않게 선이 굵직한 잘생긴 외모에 복근이 선명한 슬림한 근육을 가진 마른 근육남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팬이나 남성팬은 물론 게이팬도 많다. 연기 스타일은 체력이 상당히 좋아 파워풀한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이종혁 배우를 닮은 듯하다.